당신이 최고 관리자였나? 좋아, 모두를 구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어 야크샤의 우두머리로서 기꺼이 협력하지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아직도 그날 화재가 아른아른 떠오를 지경이니까 하지만 불속에 있었던 그 아이는 나보다 훨씬 무서웠을 거야 그러니 더는 후회 같은 걸 남기고 싶지 않아 이머전시 콜! 앨리스 출격하겠다! 브레이드 우두! 긴급 출동한다! 순식간에 끝나도 책임 못 진다! 덤벼! 얼마든지 상대해줄 테니까! 이 악물 나고! 원 투! 원 투! 원 투! 끝이야! 임 파이팅! 자세가 엉망이잖아! 마무리! 지금부터는 진심으로 가겠어! 고란듯이 모두를 구해내겠어! 그 어떤 화염도 날 막을 순 없어! 오버드라이브! 이걸로 끝내겠어! 고란듯이 모두를 구해내겠어! 그 어떤 화염도 날 막을 순 없어! 골든타임 놓쳐버렸나 네로? 아! 전대원들이 지워진 별명 같은 거야! 환상종 인자를 발현한 카운터들은 저마다 특징이 있거든! 난 검은 고양이라서 네로! 하하! 어때? 쉽지? 잠시만 이건 카운터 쓰러누내려 Nacional 안들이